안녕하세요. 카투유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황제 차방용 전동시트를 소개합니다. SUV 차량도 좋지만, 카투유에서는 카니발 차량을 기반으로 4개 열 중 2개 열을 탈거하고, 나머지 2개 열을 기준으로 1열은 운전석 조수석 2열은 이동할 땐 승차 좌석으로, 취침할 땐 취침 좌석으로 변경이 가능한 시트를 개발했습니다. 차량의 시트를 등받이를 눕히면 방석이 낮고 등판이 높아 단차가 발생합니다. 바로 평탄화 작업이 안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 평탄화는 시트의 구조를 개선하여 등받이를 눕히면 낮은 방석이 등판과 같은 높이로 올라가면서 등판의 끝단에 붙어 평탄화 작업이 된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시트를 눕히고 에어매트 등을 깔아 사용하면 되지만, 말 그대로 일반 캠핑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배제하고 편리한 부분을 부각시켜 출시되었습니다. 카토유 상품들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되어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차량이 문의와 상담을 통해 차박 캠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